내가 너무 성급한 거란 것도 알고 네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도 알아, 근데 백 번, 천 번 되물어봐도 내 대답은 같아. 나랑 결혼하자, 유리아. 내 꿈이 자꾸 그대를 잤나 봐요, 그대를 떠올리면 내 맘엔 그댈 닮은 봄이 찾아와요, 한겨울이라도. 굳은 비가 내려도 찬 바람이 불 때도 난 항상 그대죠. 어? 어. 미안. 아니, 너무 갑작스럽잖아. 갑작스럽지 않았대도 내 답은 정해져 있기는 한데 물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 그럴 때일수록 신중해져야지. 정어야, 결혼이라는 제도는 인간의 기대수명이 50도 안 되던 시절에 만들어진 거야. 이 100세 시대에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너 결혼이라는 풍속이 여전히 유효한지 충분히 숙고해 보고 결정한 거야? 응. 결혼, 즉 혼인은 두 사람이 부부가 되는 법률행이야.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가 생김은 물론이고 재산과 노동력까지도 공유하겠다는 사회적 약속이라고. 내가 설마 그것도 모르고 너한테 말했을까 봐? 아니, 그럼 너는 나랑 법적 구속력을 갖는 관계가 되는 게 두려운 건가?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치솟는 이혼류를 봐. 결혼은 행복이랑 결코 동의어가 아니라고. 무엇보다 나는 아직 너네 가족이랑 가족이 될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결혼은 행복이 부서지지지 않는다. 그런데 누군가가 한 일을 선택하고 계획하는 것 같아. 결혼자들, 성인자, 인식 수업이 부서지지지아.